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이거 씻을래 이거는 짱이네? 이거 진짜 신기해 클레버TV 안녕! 안녕! 아이고 귀여워라 자 여러분 여긴 어딥니까? 트리가이! 카메라 봐주세요 좀 이따가 용도 구출해야되고 용도시 하는게 아닐까? 공주님도 구출해야되고 할게 많아요 할 수있나요? 여기서 재밌는것들 해볼거니까 오늘 진짜 즐겁게 한번 놀아보시죠 알겠죠? 고고! 살려주세요 나의 연기를 어떻게 봐주세요 네? 나의 연기를 어떻게 봐주세요 되게 많이 부끄러워하는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버티고있어 네 상욱이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욱이 연기 아까 너 연기가 되게 어색하고 부끄러워하는것 같아서 너 어떻게 생각해요? 대사는 괜찮은데 대사는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하는게 좀 상욱이 연기 상욱이 연기 자 여러분 봤어요 여기? 굉장히 신기해요 영상 못봤죠? 네 상욱이 연기 상욱이 연기 나야 기다려 내가 구하러갈게 조금만 기다려 버티고있어 나야 나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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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게 놀자 죽을 뻔했다 우와 우와 소금만 자 앞에서 드라마도 해봤는데 여기 어때요? 트리가이 밟은거에 왔잖아요 어때요? 뭔가 재밌어요 뭔가 재밌어요? 되게 신기하죠?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오늘 직접 해보니까 영상이 달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연기까지 지금 더해지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가볼까요? 네 어 여기 뭔가 있다 오 가신대 오 와 와 와 와 아 뭐야 지금 싸움이나 나야 지금 아 손이 너무 나야? 어떻게 해야 될까? 오 오 오 오 오 거인 나야 아 근데 진짜 이게 좀 약간 신기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크면 안 되겠어요 오 오 네 키 큰 게 좋아요 키 작은 게 좋아요 키 큰 게 좋죠 그쵸? 네 지금 키 큰 게 좋아요 아니면 다 키 큰 게 좋아요 키 큰 게 좋아요 아니 키 큰 게 좋은 거죠 힘내요 우리 화이팅 네 두 학생들은 키 큰 걸로 네 오 아 좋아 아프잖아 아프잖아 형 너 머리 속이 막혔어 형 너 머리 속이 막혔어 먹혔어 먹혔어 안 돼 나이가 같은 것 논란 이렇게 네 안 돼 망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좀 더 많이 했다 지금 주변을 거니까 나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진짜 뭐 진짠 아니기 때문에 뭐 진짠 아니기 때문에 자 두번째 패스 나이스 무시 갑시다 갑시다 너무 춥돼요 7도에요 영화 7도 누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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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7도하고 진짜 너무 부드러워 머리는 이렇게 다 있네 오 약간 이글루 같아 이글루 이글루 맞아요 이글루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치 여기 안에 얼음이 근데 이글루는 눈으로 만든거에요 왜요? 아 방금요? 아니 여기에서 저 이게 패딩이 작고 이렇게 맞아요 얼음이라가지고 얼음 맞는게 너무 신기하네 와 따뜻하고 따뜻하고 따뜻하지 않은 대자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치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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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진짜 있죠? 이거 냉..열려? 계란물에 먹히는거지 이중어볼까 이거 냉동식품인가요? 맞아요 냉동식품인가봐요 이거 냉동에다가 오 오 우와 어른병 여름병 나 이거 씻을래 이거는 짱이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해 이거는 짱이네요 오 오 야 여기 하신거 진짜 신기하게 맘에 내네 침대에 있어 거기서 자면은 다음날 다음날 입도라가요 다음날 어른병들 입도라갈 수 있고 으악 다음날 으악 으악 아 추워 와 나왔습니다 와 으악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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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진짜 춥네 너무 춥네 자 우리 미끄럼틀 미끄럼틀 대박의 미끄럼틀 재밌다 갑니다 네 바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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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지고 이거 되게 춥네요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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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가 싫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귀가 너무 싫어서 올해 놀거는 안 돼 열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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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진짜 자 오늘 여러분 진리다이 박물관 시험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특히 제가 공룡이 좀 무서워요 공룡은 진짜 신기했어요 AR 가상현실을 가지고 만든거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었죠 네 어떤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요? 방금 공룡 마지막 게임 공룡하고 지금 여러분 직접 봐서 그렇지만 히트 영상 찍은걸 보면은 아마 더 놀랄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비나 아까 전에 봤던거랑 또 히트에 찍힌 영상도 다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정말 이런 말이 좋겠습니다 한번 놀러오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연예인들끼리 와도 재미있는 사진 영상을 정말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그쵸?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모두 함께 나눠요 이 깊은 소식을 아름다운 정탄의 진짜 의미를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모두 함께 불러봐요 감사합니다